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해 수능지구과학 전문가 오재현입니다. 자, 2024년 10월 15일에 시행되었던 지구과학2 10월 학력평가 해설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해설에 앞서서 간단하게 총평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쉽게 나왔어요. 이거는 쉬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쉬웠다. 어떤 협박이더라도 이건 쉬웠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쉬웠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 쉽다는 게 공부를 전혀 안 해도 그냥 딱 들이대면 풀 수 있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지. 해당 개념을 적절한 수준으로 잘 공부해서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고 필요한 용어의 암기가 잘 되어 있다면 수월하게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다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했냐 안 했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변별력은 있어. 오케이? 근데 얼만큼 이제 고도로 이해가 되는지 좀 겉핥기로 공부했는지를 구분하는 수준의 문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좀 평이하게 출제됐다 이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무리 없이 풀 수 있었고요. 뭐 언제나 그렇든 쉬운 시험이든 어려운 시험이든 기본이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제일 중요한 건 개념. 개념. 그리고 기출분석.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한 말씀 더. 2025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지구과학2는 절대로 절대로 지금 이 시험지에 있는 20문제의 수준으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보다 훨씬 더 어렵게 출제될 것을 예상해서 여러분들 시험 대비해 주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뭐 실제 지난 9월 모평도 요거보다는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되긴 했는데 이제 N수생 여러분들까지 다 참여한 성적 데이터를 보면 1등급 컷은 낮지 않아. 높아요. 근데 문제는 2등급, 3등급 컷이 쭉 빠져있는 하는 친구들은 하고 글을 따라가는 어떤 소위 중간층이 조금 약간 공백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좋습니다. 어쨌든 그분들도 이제 수능 때까지 또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또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좋습니다. 이 수준으로 대비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문항 해설 빠르게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נעchieden נע 밤 נע נע